이번 시간에 살펴볼 것은 for it 라고 하는 자바의 문법을 살펴볼 건데요. 제가 반복문을 설명드릴 때 어떻게 설명을 드렸나요? 제일 먼저 설명드렸던 반복문이 뭐였어요? while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while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원시적인 형태의 반복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람들이 while을 많이 쓰다 보니까 while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패턴이 존재했는데 초기화 반복조건 반복실행이라고 하는 이 패턴을 발견하면서 그것을 문법적으로 승화시킨 것이 바로 for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while이 먼저 있었고 for문이 나중에 생겼다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for it 라는 것도 이것과 비슷한 관계입니다. 우리가 for문을 이용해서 배열에 담겨있는 값들을 꽃감 꺼내듯이 하나하나 꺼내서 그것을 처리를 했었잖아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이런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단지 members라는 배열에 담겨있는 값을 하나씩 꺼내서 처리하는 것을 우리는 원했을 뿐인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배열이 갖고 있는 값의 수를 알아내야 되고 그리고 배열이 반복문이 반복되기 위한 어떤 기본값을 세팅을 해야되고 반복문을 일식, i값을 일식 증가시켜야 되고 이런 여러가지 짜친 작업들을 우리가 해야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처음에는 별로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는데 이 배열과 반복문을 워낙에 결합해서 자주 사용하다 보니까 마치 while에서 for문이 도출된 것처럼 이 for문과 배열을 결합해서 사용하다가 그 목적에만 주목하는 문법이 나타나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for it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for each에 대해서 제가 준비한 코드를 eclips에서 살펴보면 for each 데모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을 보면 보시는 것처럼 코드가 훨씬 더 간결해졌습니다. members라고 하는 변수의 배열이 이렇게 담겨있는데요. for문이 등장하는 건 똑같은데 얘 같은 경우는 members라고 하는 변수를 1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colon을 하고 그리고 2라고 하는 변수의 데이터 형식으로 string을 지정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동작하도록 약속되어 있냐면 여기 있는 이 colon 뒤에 따라오는 members colon 뒤에 따라오는 데이터에 담겨있는 값들을 하나씩 이 반복문이 동작할 때마다 하나씩 꺼내서 e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담아주도록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반복문 안에서는 e라고 하는 값을 여러분들이 사용해서 members에 담겨있는 값, 최진혁, 최유빈, 최한일함을 하나씩 여러분이 꺼내서 어떠한 처리를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실수도 훨씬 적고 복잡하게 i나 i를 이용해서 몇 번 실행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훨씬 단순하게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문법이 등장한 이유가 뭐겠어요? 그만큼 반복문이라고 하는 것과 배열이라고 하는 것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아주 밀접한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대목이기도 한 것이라는 겁니다.